진짜 엄청 개냥이다 표정이 아주 살아있는데요 청나무 음식도 되게 맛있다는 것 같고 보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이 포즈 취해봐요 어떤 포즈든 포즈든 아니야 이런 거 뒤도 안 보고 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어우 잘 나온다 여기 두 분 다 굉장히 이쁜 척하시는 거 찍어도 돼요? 여기 여기도 표정이 아주 살아있는데요 말 걸지 말게요 여기는 고마나루라는 곳인데요 고마는 옛말로 곰을 뜻한대요 곰 그리고 한자로는 웅진이라는 뜻이래요 그렇다보니까 곰이 진짜 많아요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좋아요 오 좋아요 멋있어 멋있어 오 포즈 멋있어요 지금 여기는 공주 한옥마을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 안녕 약간 개냥이 같다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나? 진짜 엄청 개냥이다 진짜 엄청 개냥이다 진짜 엄청 개냥이다 저 분은 좀 아닌가? 아니 개냥이 엄마를 알아본다 집사님을 어? 완전 피어났는데? 어 진짜 좀 옛날 느낌 확 난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옛날 느낌 나는 여자친구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공주는 또 알밤이 유명하다 보니까 알밤 다식 만들기 차 소품 만들기 책력 이 한복 입어보기 우리 같이 찍을래? 아이스크림 촬영하시는 분들 여기도 어김없이 곰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 여기서 이제 미끄럼틀 타도 되나봐요 저는 솔직히 어제 오늘 온 것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공산성 예전에 백제시대 때 웅진성이라고도 불렸대요 이거는 영세비 비석이죠 비석 예전에 그런 선조들을 기르기 위한 비석 오 여기 예쁘다 여기 되게 예뻐요 여기 계셔보세요 예쁘게 나와요? 네 되게 예쁘게 나와요 사진의 영상이에요? 영상이에요 자 레디 레디 큐 해야지 자 레디 큐 하하하 자 레디 큐 하하 어머 좋아요 좋아요 셉 여기가 성곽의 제일 윗부분 어이구 괜찮다 자 포... 치즈 팔 쏘러 왔어요 오른쪽 뼘 팔꿈치가 올라가야 돼요 엄청 높아요 화살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약간만 약간만? 좀 아래로 쏘세요 높아요 지금 조금 됐습니다 아래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? 더 내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냥 꺼주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 팜팡도르 팜팡도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? 저 지금 후후 불고 있는데 지금?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괜찮은데 우리가 어제 오늘 먹은 그런 맛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담백하고 건강하고 수면 늘 것 같은 맛 고기 맛있어요? 드셔보세요 근데 여기 반찬이 되게 잘 나온다 고기가 진짜 엄청 부드럽고 소스가 진짜 잘 뱉어요 근데 여기에 마늘을 넣으면 딱 매콤한 알쌈? 그런 맛 나고 소스가 또 간장소스가 기가 막힙니다 새콤해요 근데 최고예요 표정이 좋은데요? 열심히 촬영하시는 이번 공주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 재밌네요 곰돌이가 많아서 너무 귀여워요 곰돌이가 좋았어요?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곰돌이에요 곰입니다 곰아곰 고기 유진님 열심히 촬영 중이신데 안녕하세요 이미 제가 올 줄 알고 있었죠? 저는 제일 기억이 안 되는 게 밥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치다 났는데?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막걸리 한 명 더 사보고 싶네요 아 막걸리 네 저 인스타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디가 제일 인상이 뻔나요? 저는 일단 어제 갔던 미술관 제가 제일 좋았고요 미술관 두표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갔던 한옥마을이 정말 좋았던 거 같아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네 뭐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 네 마카오 강 네? 마카오가? 마카오 강은 누구예요? 마카오 강 대표가? 누구죠? 누구예요? 저 말하는 거예요? 어? 저기 두 분 여기 계셨네요 음식 어땠어요? 음식 음식 위에 담백하고 건강하고 좀 말해야 되지 간이 좀 별겠지만 탁한 음식이라는 느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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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밤이 많아요 아 정이 많다? 어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밤 밤 밤이 많다고 정이 많은 게 아니라 밤이 많다고 정은 모르겠고 보존 잘 되는 거 같아요 자연은 자연 친화적이다 맞아요 유튜버예요? 아 네 저 유튜버예요 구독 좋아요 왜요? 저희 마카오가님과 함께하는 저희 여기 마곡사인데요 저는 모델 진유리라고 합니다 마스크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진유리예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모델이에요 뭐라고요? 뭐 한다고요? 그래서 뭐 하셔서 그냥 요거 해도 될 거 같아요 요구를 한다고요? 요거 써도 될 거 같아요 네 뿅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려주세요 네 저 태어나서 공주는 되게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에 정치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게 진짜 많았어요 저는 전라도 음식도 맛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충남 음식도 되게 맛있다는 것도 알았고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? 황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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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는 여기 자막 오케이 자막 저도 그럼 인스타 아이디 자막 일단 홍보해주세요 마카오 가게 아닌 마카오 구원님 네 어 잘되셨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onun 음 오 구원이싱 네 오 오 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